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저를 좀 많이 도와주시고 계시는 이 jrh님은 전수조사를 하시지 않습니까. 전수조사가 어마어마하게 파워풀 하거든요. 2016년 총선은 대단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이 선거는 일종의 2020년도 4.15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는 것을 비교 분석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해온 선거입니다. 대한민국의 사전투표는 2012년 12월 달에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기 시작해가지고 2015년도의 거의 제도적인 털이 선거 사기를 치를 수 있는 완벽한 준비가 다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선거로 보게 되면 2014년 보궐선거부터 사전투표가 본격적으로 실시가 됩니다. 2016년에서 조작을 이 사람들이 했느냐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제야 전문가가 일찍이 여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주요 인사들 가운데 선거 부정을 한 그런 증거들이 발각이 됐습니다. 김진대 후보 춘천 철원회 허영 후보한테서 허영 후보가 김진대 후보의 표를 2016년에 훔쳐간 겁니다. 그 외에 몇 사람이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2016년에는 정당 차원에서 조직적인 부정선거는 없었지만 부분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득표소자가 시운전한 선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전국적인 차원의 조작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여러분 뭐가 필요한가 아닐까 검증을 필요한 겁니다. 마침내 오늘 여러분 검증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런 복습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이 선거 4기 세력들은 사전투표 득표율을 조작한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수를 당일투표 득표율은 그냥 기준점이니까 가장 역대 선거에서 정직한 투표율은 당일투표 득표율입니다. 이걸 여러분들 조작해 가지고 선거결과를 만드는 겁니다. 복습하는 의미에서 이미 여러분에게 익숙하겠지만 이게 4.15 총선의 전국에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그래프입니다. 여러분은 직관적으로 보실 때 이게 어떻게 더불어민주당은 항상 이렇게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율보다 크지 그것도 엄청나게 크네 이 조작을 한 겁니다. 표를 넣어준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미래통합당은 항상 마이너스지 표를 빼앗은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3.9 대통령 선거와 4.15 총선에 더불당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율보다 큰 더불당의 플러스 값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서울은 425개 동에서 전부 다 뭐죠? 사전투표 득표율을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조작을 해가지고 425대 0이 나온다. 부산은 205대 0 대전은 81대 0 4.15 총선도 서울의 424대 0 205대 0 서울의 424대 0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뭡니까? 서울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할 확률의 2분의 1 0.5입니다. 2분의 1을 424개 곱한 겁니다. 그런 424개의 동전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해가지고 424개를 순차적으로 던졌을 때 모든 여러분들 동전이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오는 한계입니다. 불가능한 한계입니다. 이런 짓을 선관위가 한 겁니다. 이런 사전투표 조작을 대한민국 선거관리원으로 한 겁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선관위는 범죄집단입니다. 내란죄를 일으킨 자들인 겁니다. 이 자료는 역사적인 문건이 될 겁니다. 내란을 범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시죠.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사전투표의 성률이 2020년도 4.15 총선에 3332대 153입니다. 불가능한 한계입니다. 2023년 상구 대팀은 3408대 102가 됩니다. 공정선금은 1750대 1750 정도로 나와야 되는 거죠. 이런 조작제를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러면 전수조사를 처음으로 공개되는 겁니다. 2016년 총선에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전수조사가 완결이 된 겁니다. 제야 H님이 이 작업을 다 해주신 겁니다. 결론 이야기하겠습니다. 관내 사전투표 조작 특이사항 없음 놀랍게도 우편투표하고 제외국민투표에 손을 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선거부정이 자꾸 이름들 뭐죠. 뿌리가 계속 과거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2016년 총선에서 관내 사전투표는 손을 댄 것 같지 않은데 우편투표에 손을 댄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이 작업은 앞으로 제야 전문가를 통해서 검증될 겁니다. 그런데 너무 이상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저도 의외였습니다. 제외국민투표도 손을 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뭘 느낄 수가 있는가 하니까 선관위 내부의 선거 사기 세력들이 그 뿌리가 아주 깊구나. 2016년에는 여당이 여러분들 새누리당이었는데 표는 누가 다 여러분 가져가는 거 아니까 더블 민주당 후보가 다 덕을 보는 쪽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선관위는 해체 수준으로 가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겠구나. 그 안에 인적 구성들이 완전히 뭡니까 문제가 있구나. 아주 의외의 여러분들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공개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총선의 차이값 관내의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여러분들이 아 이거는 확실히 다르네 이렇게 느낄 겁니다. 이거하고 확실히 다르죠. 이게 4.15 총선입니다. 조작을 하면 이렇게 한쪽은 일방적으로 플러스 한쪽은 일방적으로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체가 됩니다. 조작하지 않는 선거가 이런 겁니다. 조작을 하지 않으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전수조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여러분 조작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조작을 안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교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교체가 다 되는 겁니다. 관내의 사전투표는 손을 안 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평균값이 1.72% 정도 나옵니다. 채누리당이 마이너스 1.40%가 나옵니다. 일부 지역에 이렇게 크게 나오는데 이거는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하겠죠. 여기 보시게 되면 관내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조작을 안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평균적으로 안 했을 것이고 일부 지역은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게 조작을 안 했을 가능성이 높죠. 하나 여러분 덜 보시게 되면 두 개를 표를 비교해 보시면 되겠네요. 위가 2016년 총선 밑이 4.15 총선입니다. 이게 차이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관내의 사전투표는 괜찮은데 관내의 사전투표가 문제입니다. 이게 관외의 사전투표 득표율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관외의 사전투표가 더블당이 대부분 플러스입니다. 여러분 평균값이 6.75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새누리당이 마이너스 6.75입니다. 이때 여당이 새누리당입니다. 그런데 득표수 득을 보는 것은 더블음주당입니다. 아 더블음주당 대단합니다. 관외의 사전투표 득표율에 2016년 총선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관외의 사전투표에 얼만큼 조작했다는 부분은 더 검증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표를 밀어준 것 같아요 기본이. 더블음주당에게 표를 밀어준 것 같습니다. 관외의 사전투표 득표율은. 표를 밀어주게 되면 플러스값과 마이너스값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래프를 보게 되면 표를 확실히 밀어준 것 같습니다. 표를 확실히 밀어준 것 같아요. 더블음주당에는 거의 마이너스값이 없습니다. 기가 차죠. 관외의 사전투표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해누리당이 여당이었는데 선거 결과는 항상 더블당이 사전투표의 덕을 보는 겁니다. 기가 차는 겁니다. 그다음 이름은 제외국민투표 보시기 바랍니다. 제외국민투표도 이상합니다. 제외국민투표. 제외국민투표도 더블당이 전부가 다 풀렀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나옵니까. 표를 더해 주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나오기 힘든 겁니다. 제가 최종적인 결론을 안 드리겠습니다. 제외국민투표 여러분들 평균값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조작할 때 이런 상태가 나오거든요. 플러스 23.21% 최누리당 마이너스 16.58%의 냄새가 썩은 냄새가 이렇게 풍기는 겁니다. 관외의 사전투표하고 제외국민투표의 썩은 냄새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관내의 사전투표의 조작법하고 제외국민투표의 조작법이 완전히 멈니가 다릅니다. 제외국민투표는 우체국을 통과할 때는 발생하게 되고 관내의 사전투표는 지역선관위 보관할 때 이런 데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 대구의 경상북도에서는 관내의 사전투표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관내의 사전투표 조작이. 그런데 관내 사전투표 우편투표는 전국 평균값보다 더 심하게 경상북도에서 일어났거든요. 두 가지의 조작 방법이 다 다른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제외국민투표가 조작되지 않고서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결과가 나온 겁니다. 굉장히 고된 작업인데 이 보시게 되면 그다음에 거소투표. 거소투표는 여러분들 표가 얼마 안 됩니다. 이 거소투표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득본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다 플러스 마이너스 교체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득본계 아무것도 없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7.34 플러스 6.79 오히려 더불당이 마이너스 7이 나왔네요. 표가 얼마 안 되니까 표가 얼마 안 되니까 이게 표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여러분들 이 제외국민투표 이거하고 우편투표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 사전투표는 문제가 없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오늘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자료인데 2016년 전수자료를 보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내 사전투표는 특이사항이 없고 그 다음에 관외 사전투표 제외국민투표에 상당한 그런 특이사항이 발견이 됐다.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또 계속 나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